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라인업을 구상하면서 선수 영입을 하고 있는 토트넘의 첫 프리시즌, 일정이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입니다. 해당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누적되어 있던 피로 회복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를 나타난 자전거 블랙박스에 러닝하는 모습이 찍히자 나이키, 아디다스는 비상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더썬을 통해 보도되었고, 한국인들 눈에는 단순히 러닝 삐는 영상이었지만,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이 드디어 미쳤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의 공식 스폰서는 2018년의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15년 장기 계약을 성사시킨 나이키이며, 2033년까지 유일한 공식 스폰서입니다. 또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이름을 파는 네이민 라이츠 역시, 나이키가 연간 2,500만 파운드의 20년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키가 이렇게까지 토트넘에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손흥민 선수라는 나이키 CEO 존 도나호의 발언이 BBC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의 엄청난 구애에도 손흥민 선수의 개인 후원사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 2008년부터 손흥민 선수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15년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업계와 언론의 추측으로는 단돈 100억의 계약금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계약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팀 스폰서인 나이키 유니폼을 입지만, 축구화는 아디다스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다스는 손흥민 선수를 후원하고 나서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얻었고, 2016년에 출시한 Z&E 후디는 한 달 만에 완판될 정도였으며, 골든 부츠 수상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착용했던 축구화가 주문이 폭발해,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으며, 아디다스는 트위터를 통해 손흥민 선수에게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자신을 믿어준 아디다스가 고마워 평상시뿐만 아니라, 군입대 당시에도 아디다스 제품만 입고 입대했을 정도여서, 나이키 내부에서는 2023년 후원 계약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한강에서 찍힌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자세히 확인한 나이키는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는데, 평소에 아디다스 제품만 쓰던 모습과 달리 러닝화와 양말을 나이키 제품을 착용한 것입니다. 나이키 CEO 존 도나우는 더썬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아디다스의 강력하고 견고했던 관계가, 수년간의 나이키의 부예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적인 선수이자 아시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콘을, 단돈 100억으로 15년간 모델로 이용한 아디다스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고 협력할 것이며, 아디다스가 제시하는 금액의 2배 혹은 10배로 지불할 생각이 있다. 스카이스포츠는 사진 속 다른 부분에 집중했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 선수가 경호원 동행 없이 야외 러닝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아시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토트넘의 간판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와 모자도 착용하지 않고, 경호원도 없이 러닝을 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영국에는 수천 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혼자 강변을 러닝하지 않는다. 특히 몸값이 수천억에 달하는 선수들은 야외 나가는 것을 금지시하며 나가더라도,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편이다.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못 알아보는 것인가? 한국인들은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해 준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가 비정상인 것인가?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집은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속 트리마제이며, 2017년에 24억 4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합니다. 해당 집을 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강 접근성으로 뽑았고, 한강은 아무런 생각과 걱정 없이 뛰기 좋은 곳이며 한강을 뛰고 있으며, 머리가 맑아진다고 손흥민 선수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강에 가면 손흥민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야겠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왜 한강을 좋아하고 한국이 안전하다고 하는지 알겠다. 한국인들은 손흥민 선수가 힘들까 봐 아는 척 안 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 정도로 착하다. 영국이었으면 손흥민 선수는 실종되었을 것이다.